오!!! 애니멀 업데이트!! 옛날 백으로 완전 바뀌었구만 오오!!! 좋구만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아....소박해졌어 옛날에 여기서 상한가격 했는데 상한가격으로 했었지 정말 여기서 고기도 팔고 술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애들에게 술을 판건 잘못이지만 여기서 댄스 치우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안 보이는 느낌? 무엇이지? 왕놀이 했었는데 설마 뭐야 의자 어디 갔어? 여기 다 의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수 놀이 하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보수 놀이 했었는데 의자가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눈사람 부스가 있었는데 아 이제 고릴라가 여기 있구나 흰색이라서 고릴라가 여기 있고 설마 비밀장소가? 비밀장소 다시 생겼을라나? 왜이래 왜이래 거미들 왜이래 왜 갑자기 공격이야 거미가 저기 왜이래 왜 공격이야 이거 여기였는데 와우 생겼구만 여기 딱 앉아가지고 우리만의 훈련장 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깔끔하고 좋다 뭐야 이거 말가족 아까 거미가족이었어 이거 왜 말이야 또 이것들이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아까 거미가족이 있더니 말가족이 또 공격을 해 가차없어 근데 물이 원래 이랬나? 물이 왜 이렇게 변했지? 내 그래픽이 아닌데 그래픽 최고인데 물이 왜 이렇게 변한거지? 아니 물이 똥물이 됐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 드래곤이 여기 있구나 아 이렇게 따로 생겼구만 드래곤 녀석 야 드래곤이 12마리인가 13마리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원래 티라노가 이쪽에 있었는데 티라노가 없구나 오 선장 좀비 선장 좀비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옛날 맵으로 바뀌었는데 선장 좀비가 새로 생겼다 오선장 좀비의 就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